자 다음은 관련된 미니게임을 함께 해보지 자 근데 여러분 게임을 하면서 마음속 최후의 1인을 꼭 생각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아무리 게임을 잃어도 마지막 인간이 될 사람은 우리의 다수결로 정해져 그럼 게임은 왜 한 거야 이거 그러면은 이게 자기를 뽑으면 안 되겠다 맞아요 다음 게임 네팟 게임 이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 자 이 게임은 설레는 그 이거 센서 감지해가지고 고양이 움직이는 그걸로 하는데 설레는 말을 해서 상대방 귀를 움직이게 하는 게임이래요 마크 나와 벌써 불안해 이게 설레는 감정으로만 이게 되는 건가 좋아질까 봐 자 준비 시작 하겠습니다 제 1시간 시작할게요 시작 누구부터 해? 약간 되는 거 같아 진짜 너의 눈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형 모습이 응 어?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오케이 나는 형이 오케이 좋아 우리 손잡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 손잡고 얘기해 볼까요? 나는 말을 근데 이게 설레면도 웃긴 거 아니야? 설레면도 웃긴 거 아니야? 설레면도 웃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빨리 땡 둘이 애들이 얘가 아까 벗어서 그런가? 그런가? 피부를 닿아야 돼 머리카락 떼면 안 됐네 재밌네 잠깐만 얘 벌써 설레 잠깐만 자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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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사랑꾼이네 형 그만 좀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나 이거 나 나 아 귀여워 잠깐만 너무 웃겨 아니 마크 마크 너무 웃겨 아니 우리 왜 마크 네 시작 오 좋아 좋아 우와 이거 너무 귀여워 야 너도 공격을 해봐 마크야 공격을 해봐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이거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겼지 다른 사람을 설레서 못하겠대 이거 너무 웃겨 재미있네 아니 솔직히 이거 약간 아 사실 약간 아닌데 아 진짜 웃기다 태일이 형 나와 아 이거 진짜 아 기대돼 하 태일이 형 쓰자마자 될 것 같아 아 여기 약간 부끄럽다 강아지 꼬리 흔드는 것 같아 진짜 완전 태일이 형 자 아 귀여워 아 움직여 아 움직였어 나는 나는 형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대답해졌어 고마워 고마워 아 횟수가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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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볼수록 이러면 볼수록 아 쟈니 형이 이런 거에 너무 강해 오늘 렌치 꼈네 그러니까 알아준 거에 지금 강해 그래 오늘 셔츠 단추 세 개 풀었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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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너무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안 풀어도 안 하면 없다 하하 하하 형 와 형 열 번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야? 남들이 다 쳐다볼 거 같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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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태일만 11 맞아? 네 아니 쟈니 형 머리를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니 그 이 판하고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몸이 그럴 수가 있어? 운동하면 돼 형 같은 운동 말고 하하 말려서 약간 멈췄어 형 운동할 때도 섹시하다? 지금 근데 이거 목젖 봐봐 내 목젖? 목젖을 보려 목 내 목젖을 어떻게 봐? 형 설레고 싶다 해서 얘기 나왔잖아 많이 설레나 봐 아이고 설레 아이고 설레 진짜 강하게 된 거 같다니까 이거 아이고 설레라 아이고 설레라 아이고 설레라 아이고 설레라 잠깐만 이게 이게 와 뭐야 쟈니? 이거 괜찮다 뭐야? 형 형 바꿔봐 예 한번 스위치해보죠 바꿔보지 시작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어? 아 움직이고 있어 너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차기만 해도 설레지 솔직히 와 와 이건 그럼 진짜다 진짜인 거 같기도 하고 와 아님 쟈니 형이 뇌파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너도 그래서 할 때 느꼈어? 아니 그게 설렘이 아니라 그냥 그냥 뭐 뭐 아 왜 이렇게 움직여 내 손 만지는데 안 움직여? 와 와 형 진짜 그렇게 쳐다보시 마 설레? 와 뭐야? 아 잠깐 이너 피스 이너 피스를 왜 찾아? 나랑 있을 때는 이너 해피니스만 이너 해피니스만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 와 너 그 칭찬 좋아하구나 아이고 목소리 좋아 목소리 너무 예쁘다 좋아 여덟 번이네 와 형 입술 진짜 예쁘다 오늘 약간 똥색 발랐어 형 난리 났는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신기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닌 야 근데 너 이거 하니까 진짜 토끼야? 토끼예요? 아이고 토끼 아이고 토끼 아이고 오케이 잔희 승 말이 돼? 이거 진짜 사람 그거인가 봐 시작 유타 너 내 거야 오 드디어 1대1이야 유타 너 진짜 오늘 보니까 진짜 이쁘다 응? 진짜? 오늘 컬러 렌즈 이쁜 것 꼈네 고마워 사랑해 너랑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꾸미고 왔어 아니 왜 상처 났어 마데카소 줄까? 밀어 해야지 이거 싫었다 유타 형 유타 형 유타 형 유타 형 유타 형 그런데 진짜 화했다 안 보인다 너무 빛나서 형 섹시하다 피부가 저건 어디 있어? 오 둘 다 약간 막상 막 야 도 움직이게 해줄까? 나도 움직이게 해줄까? 나도 움직이게 해줄까? 뭐 나갔으면 되겠다 자 둘이 가까이서 눈빛 교환할게요 준비 시작 적극적이야 다들 뭐해? 뭐해? 둘이 서로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그냥 둘이 좋아하는 거야 밀당하지 마 형 밀당하지 마 밀당하지 마 나를 거부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진짜 뭐야? 막상 막 가야 지금 우리 같이 일본 가서 쿠리코 상이랑 인사하고 올까? 쿠리코? 응 10 9 8 7 손잡고 5 4 2 1 땡 봐봐 나도 E급이었지 오케이 갈게요 렛츠고 시작한 거지? 시작한 거지 밥 먹었어요? 아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시간도요? 뭐 하는데? 영화나 보러 가자 무슨 영화 볼까요? 별로 공포영화 보고 포러 공포영화 보고 안 돼 둘이? 미쳤다 그냥 안 움직이려고 근데 아니 이거 안 되네 나는 말이에요 아니면 게임 할까요? 어떤 게임 할까요? 둘 다 너무 세다 세세세 푸른 나면 은하수 세세세 세세세 푸른 나면 내가 밑으로 은하수 하 하 하 하 하 진짜 세다 그냥 감정이 무네 무 진짜 뱀파이어다 지금 무감정이네 하 뭐야 지그시 잡는 저건 뭐야 비싸움하는데 와 한 번도 안 됐어 말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게 맞지 아니 이게 어 어 아 이마를 안 닫고 아 이마 안 됐지 이마 닫고 있어야 돼 그게 하 하 재현이 왜 안 움직이지? 오 이제 둘이 갑자기 둘이 갑자기 둘이 갑자기 한 판 더 할까요? 어 알아 알아 내가 위로? 투 투 투 투 포커 페이지 좋다 와 이거 완전 그냥 해찬이가 졌는데 야 해찬아 찢겼는데 진짜 찢겼어 찢겨버렸는데 아니 재현이 형 미쳤다 아 잘하네 근데 나 설렀단 말이야 재현이 형 진짜 재현이 형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이면 또 해야 돼 재현이랑 재현이 해봐 재현이랑 태현이 재현이랑 태현이 어 하고 들어와 하고 들어와 한 번 더? 어 태현이 형 대 재현이 형 기대되는 게임이군요 재밌지? 재밌지? 자 각자 이마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자 파이널 파이널 라운드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파이널 레츠고 액션 오 재현이 오 오 좋아요 하나씩 아 맞아 이거 맞아 형 오늘 자 둘이 손 잡고 와 이 투자 진짜 오랜만에 서로에게 덕담 한 마디씩 할게요 형 오늘 이쁜 타이 했네 고마워 재현이 언니 이름만 불러도 이름만 불러도 설레는 그 난 사랑한단 말이 미 부렀지 미야 계속 손 잡아? 미야 괜찮아 재현이 심호흡 재현이 어? 아 아 아 오히려 오히려 멈췄어 아 신장이 정지된 거 아니야? 올블랙으로 입었네 심지어 응 시스루야 어? 재현이 성봄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뭐 시스루는 아무렇지도 않아 깜찍한데? 깜찍한데? 재현이 오늘 형이랑 같이 게임해야지 오늘? 게임이게니까 게임이게 진심이게 형 끝났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와 뭐야? 나 그렇게 많이 움직여? 와 나 재현이라는 줄 아니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네 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카드를 각자 6개씩 골라 그 단어를 꼭 넣어서 로맨틱한 편지를 프러포즈 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프러포즈요? 뭐 그거는 또 각자만의 그런 게 있겠죠 약간 러브랩터? 네 그럼 이제 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네 혹시 제가 뽑아주길 원하시는 분 네 자 자니 형부터 그럼 제가 뽑아드릴게요 아니 근데 이거 3분 안에 그거라서 다 같이 하는 게 빠를 거 같아 응 맞아 근데 이미 뭐 해찬이가 내 거 뽑아주고 뭐야 바로 시작하면 되나? 얍 하나 둘 셋 재현이 형 걸렸어 어 뭐야 근데 얘한테 걸렸어 아 총 아 여섯 개요? 아 재현이 재현이 이름 뽑았어 그럼 형은 재현이 형한테 프로포즈하면 돼 아 이런 뭐 약간 됐어 이거 여기야 세 장 뽑아야 돼 이거 바람기네 여섯 장 아 여섯 장이구나 아니 재현이 여섯 장 있어? 응 우와 야 아 우와 좋아한다 괜찮아 재밌잖아 아직 안 봤어 오케이 그럼 잠깐만 있어 봐 내가 주고 싶은 거 줄게 형도 주고 싶은 거 줄게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네 오케이 버드 이름 많이 나왔네 팬 오케이 3분 3분 너무 많아 오케이 아 이거 할 수 있어 너무 쉬워 이런 거 오케이 아니 내 거 진짜 레전드야 이거 어떻게 써 3분 안에 해야 돼? 1 2 1 3 4 다 썼어 3초 남았대 너무 빨라요 3초밖에 안 남았대 1분만 거기까지만 읽어야 돼? 시간 다 지나면 아 글이 너무 많아요 글이 너무 많아요 유타 진짜 긴데? 글이 많은데 아 난 진짜 아침들 한 번 막장으로 썼으니까 고개하지 말고 그러면 다 쓴 사람부터 읽어봅시다 막내부터 태용 나? 아 저군요 네 막내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해줘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연기로 오 BGM My Her 뭐라고? My R? My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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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You Touch 그때 나는 생각해 우리의 둘만의 섬 저희 둘만의 섬 핫 핫 핫 자 더블 타임 승 무슨 가사야 그거? 펀치 아니야? 펀치 저 또 스윙 더블 타임 스윙 우리를 끌어당긴 이 시간 나는 너무 행복해 내게 인사를 해 예의 갖춰서 꾸벅 사랑의 끝입니다 오케이 깔끔 깔끔 짜잔 마이크 귀여워 폭발 직전인 지금 내 기분 여기가 혹시 천국인가? 꿈인가? 태영이 형과 태일이 형이 결혼한대 태일이 형이 결혼한대 지금 서로가 같은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어 오오 우리 형들 잘 어울린다 동생이 응원한다 마이크 마이크 정말 가능한 뭐예요? 내가 할게 아니 멤버들 이름 두 명이나 나오면 어때? 휴지 형 깔아주세요 오오 달라졌어 투 너에게 잘 지내고 있니? 난 요즘 너를 생각하며 맥박 속 커지는 비트를 느끼고 있어 너와 함께였음 좋았을 텐데 오오 우리 다시 함께 만나 결혼하면 도영 비서가 차려주는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불빛 속에서 행복하자 그때 네가 원한 만큼 들어 축배 파이어 트럭이 필요할 만큼 뜨겁게 사랑하자 유타에서 댄스 대박이네 다음 도영 비서 나는 진짜 좀 약간 야릇하게 NCT We are so sexy 네 라고 외치는 뻔한 잔인은 무시해 내가 더 잘해줄게 이 파국의 밤 그 밤 속 우리가 함께했던 짜릿한 꿈 그 짜릿한 꿈 속을 꿈 속을 재현해줄게 넌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favorite이니까 오케이 좋았습니다 다음 태일이 형 기대돼 내가 끊어 아니 이걸 들어야 되지 내가 들어줄까 하나씩? 응 자 자기야 찢겨진 데시벨 On the 32nd beat 를 뚫고 유타해찬 그리고 한 개를 넘어 우린 만났지 이제 불장난은 그만하고 평생을 함께하자 지구 말로는 그거 L.O.B.E. 형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다음, 재현이 형. 내가 들어줘? 응. 봉쥬. 봉쥬 봉쥬. 역시나 투 쥬니. 기억나?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워. 떤 때가 있었지. 그렇게 솔로였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네 꿈속 에일리언. 아, 깜짝이야. 네가 놀랐어. 그때 꿈에서는 그래도 네가 보스란 말이야.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 인간으로 만나 사랑하자. 비틀거리고 증오 속에 미쳐도 사랑해, 또 사랑해. 더 지독하게 아프고 싶다. 아, 날씨.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었는데 약간 지독하게 아프고 싶다라는 말이 좋다. 다음, 유타 형. 유타! 내가 들어줄게.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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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 시디야. 좀 더 크게 얘기해줘. 블리스미아츠 뭐라고?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 시디. 마크 메드 시디? 마크 메드 시디. 사랑하는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 시디. 되게 다가가. 오케이, 조용, 조용, 조용. 네가 처음에 나한테 한 마리 키웠나? 이 기억의 전소부는 나야. 하하하하. 그런 너의 선율처럼 파고드는 너의 찬상한 매력에 파져서 오백 년이 지났구만. 어느덧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찰상큼석으로 가야겠구나.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사랑하는 블리스미아츠 마크 메드 시디야. 하하하하. 세 개를 다 썼어. 믿음이. 자, 그다음. 나? 나? 어, 샤니 형. 아, 메드 시디? 오케이. 오케이. 너와 함께 있을 때 그 낯선 떨림, 불완전함, 위태로움, 자연스레 달아오른 비트를 난 느껴. 빨리빨리 피해, 라이키리아츠 마크. 나 때문에 우는 널 보면 미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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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병같이 다가와. 멸망시켜. 그때 느껴. 사랑해, 또 사랑해. 러브. 장포리. 어려워. 마지막. 다음. 그분이 오셨죠. 형우 형. 아, 이거 샤니 형 했어? 아, 몰라. 아, 일단. 아, 몰라. 아, 일단 해봐. 야, 그러면 어떻게 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줄게. 아, 이런 써야 돼? 어. 아, 근데 약간 좀 부끄러운데? 정우 진짜 길어. 안녕, 귀요미. 난 너의 Only One, 정우라고 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여기 없겠지. 너의 머리, 어깨, 무릎, 발. 스웩, 체크. 스웩, 체크. 난 늘 사랑해 왔어. 내 친구 사이먼이 말하길, 사이먼 세이스 우린 리얼 바이브 킬러. 아직도 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와 나의 사랑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팍팍 믿어. 그리고 항상 난 늘 너의 심장을 난 앞으로 찔러 좌우 브루스 리마냐. 하하. 절도 있게 항상 언제나 달려갈게. 늘 좋은 생각, 굿띵처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퍼지릿하게 헤쳐나가자. 잘 자, 귀요미. 널 많이 좋아해. 오오오오. 오오옹. 약간 뭔가.. 진짜 편지 쓴 것 같아. 뭐야?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자, 드디어. 딱 한 명 인간이 될 페이보릿의 주인을 정할 시간입니다. 다들 최후의 일인 정하셨나요? 네. 아, 이거 어렵다. 마지막 이 편지 내용이 너무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네. 자 이제 사람이 될 수 있는 페이보릿의 주인을 뽑아볼 시간입니다. 렛츠고! 사랑해 또 사랑해 넌 취득하게 아프고 싶어 자, 정우 형 앞으로 서주세요. 자, 투표하겠습니다. 정우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종이를, 장미를 던져주세요. 이건 진짜 뭐야? 자, 다 끝나셨나요? 뒤로 돌아주세요. 오! 많다! 진짜 많아. 주워주세요. 몇 개인지 세주세요. 넷, 다, 열,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여, 셋. 세 개. 많이 받았다. 짜잔, 마크 형 나가주세요. 자, 마크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오, 다 던졌어? 네, 돌아주세요. 괜찮네. 헤이, 브리스미 엔지 마크 메드 시디야. 젠! 브리스미 엔지 마크 메드 시디야. 자, 태용이 형 나와주세요. 자, 우리 막내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장미를 던져주세요. 야, 야, 체리, 야, 체리 다섯 개, 체리 다섯 개 모이면 그거 하나의 가치가 있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그거 체리 두 개? 다섯 개하고 체리 두 개? 체리 두 개. 체리 두 개 모이면. 체리 다섯 개 모이면 이거 장미를. 자, 유타 형 나가주세요. 귀엽다. 자, 유타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장미를 던져주세요. 돌아주세요. 우와, 많다. 벨 두 개. 아깝게. 열쇠. 벨 두? 열쇠. 배럴인데? 아, 땡큐 땡큐. 누가 다 던졌어? 비밀이요. 아, 떨리는군. 해찬이, 해찬이가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장미를 던져주세요 뒤를 돌아주세요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어요 아직이요 뒤를 돌아주세요 이건 사과 던진 사람 누구예요? 다 이거 치워야지 사과는 보잖아요 해찬이가 다 치워야지 체리 4개 있어 몇 개요? 5개요? 4개 4개인데? 꼴등이야 자 재현이 형 나와주세요 난 인간이 못 되는구나 너가 늙었으니까 뵀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이렇게 모인 거 서른 10번째지 서른 10번째 재현이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준희야 어? 준희 왔다 준희가 보고 싶어 돌아주세요 6표 도영이 형이 인간이 나 근데 진짜 순서가 들을수록 불리하다 불리해 맞아 솔직히 나 줄 곳이 없어 유타 이후로 부정 자 도영이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마치 다른 게 털어진 거 같은데? 뒤로 돌아주세요 오? 진짜 장난 아니고? 스티컹 태일이 형 던지려고 하다가 안 던졌잖아 하핳 10개 15개 우와 감사합니다 다음, 태일이 형 형 이제 끝이 없다, 아니야? 자, 태일이 형이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장미를 던져주세요 형, 포도는 와, 진짜? 포도는 장미 3개, 3개의 각지가 있어 포도는 장미 3개의 각지가 있어 오, 많네? 웬만해봐 형, 체리 5개, 체리 5개 체리 5개 하나야, 형 사과, 사과 2개도 장미 하나야, 형 아저씨 역시 형, 귀하나 멋있어 아무튼 20개인데, 그러면? 장난 아니고 8개 아니다, 7개다 아, 8개다 9개 네 아니, 형 근데 사실상 없지 않아? 맞아, 없고 줄 곳이 없어 하나 남겨놨어 그래 다들 받았던 것도 던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36개 아, 받았던 거 던졌어? 아, 8개, 7개 아, 하나 남았네 안 받아도 알잖아, 우리 마음 자,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없어 아우 아, 앉아있었어 I don't want it anymore 아, 이제 온 48 명 아우 오, 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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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 시작 오, 대박이다 괴로써 안 받아도 단대용이 1등입니다 역시! 역시! 얼떨결에 내가 이겼네. 자, 쟈니 형 인간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쟈니라! 소감해주세요. 약간 결혼식 부캐, 진짜.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뭐든 누구가 준 게 아니라 우리 뱀파이어들이 준 기회이기 때문에 꼭 형 그 사랑의 운명을 잃었으면 좋겠어. 평생 안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고 이 꽃을 준 걸로 나는 내가 샀다고 하고 나 닮은 내 사랑한테 주겠습니다. 그래. 아, 좋아요. 나랑 결혼해줄래? 자, 쟈니 뱀파이어에게 제가 와인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어. 이 와인으로. 오늘 좀 안 따는데. 나도.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네, 고마워. 잘 가. 그래요. 3,000년 더 기다리지 뭐. 야, 이거 시즌 2 언제야? He finds your love. 그녀에게 한 마디 한 마디. 가게나. 아, 그녀에게. 드디어 너에게로 갈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죽었어요. 예뻐졌네. 그 사이에. 다음에 걸읍시다. 야, 오늘 취하자. 100년 더 기다리지 뭐. 최장. 100년 정도 더 기다리면 되겠지 뭐.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타임을 cognitiveので. 그리고. 손님의 log anecdotal.